어 다음 스테이징 가자가자 다 모으면 한 번에 줄건가보다 한 번에 일할 계산할라그런거야 아 저깄다 어 약간 좀 이쁜요정이네 머리가 길어 금색깔이야 꿀미 사막맵이네 오케이 하하하하 걸어다니는거 봐 하하하하 걸어다니는거 봐 한 번에 갈 수 없나요? 아 이런 허접한데 이거 필요없는데 바로 버스 바로 버스 가도 되는데 어 뭐야 드디어 주는구만 그래 트랩 트랩 먹고 말고 이런거 말구요 이거 화장실 벽에도 못 붙일걸 주나 지금 게임에서 주는거랑 집에 택배로 주든가 내놓으라고 내놔 내놔 하하하하 갑니다잉 다음에 버섯이라도 준비해 놓으시길 가자가자 이런 데서 이런거 주는거구나 저쪽에 1스테이지 있네 저건가보다 세입 갈게요 뭐야 이거 타조 타조 맵이네 타조 있어요 어 콘도르 콘도르 태니언 콘도르맵 우와 뭐야 저거 가시 한발에 죽을거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쫓아오나요 너 뒤에 뭐야 이거 수상한데 뒤에 아무것도 없어 이거 아무것도 없네 저 위에 별 먹어주시고 다 먹고 좀 위험해 보이는데 내려가서 내려가서 뭐야 낙사되는게 아니네 밑에 바닥에 있네 자 세이브 하나 해놓고 꿀벌이다 꿀벌 꿀벌은 긁어주시는거죠 긁어주세요 긁는게 짱이거든요 동전 먹어주시고 콘도르 띠용 아 느려진다 느려져 느려져 매달려서 가자 매달려서 앉아라 여기 너넨 연 realizes 야! 허허허허허 히힃 빠졌어 일로 먼저 가야되는것같어 일로 갔다가 오케 금 금 백완 됐다 여기야 뭔가있어 헝? 뭐지 저거 밟는건가? 올리오 밟어 밟어 으아 plaster이다 으어어 삼사가 와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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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오오오옹 Aladdin uce회 흑은 물질주의를 대변하네 아 저기 돈이 많아가지고 저기서 점프기를 욕심보다 죽었네 탐욕이구만 자 또 먹으면 되지 뭐 또 갑니다 그래도 두 목숨 먹어서 이득이야 한 목숨 이득이야 여기 또 세이브하면 되고 한 목숨 이득입니다 여러분 돈을 100원 먹으면 잠깐만 이거 죽었기 때문에 또 있나 혹시? 위에 먹을 거 또 있나? 또 있네 또 있는게 아니고 안먹은 걸로 치는거구나 죽어가지고 세이브가 안됐기 때문에 맞죠? 죽어가지고 세이브가 안된걸로 치네 그러면 또 갈 수 있다는 얘기? 이번엔 조금만 먹자 매달려가지고 좋아요 아 부딪쳤어 안돼 고양이가 있어야 된다고 고양이가 없으면 빡센데 뭐야 죽일 수 있잖아 뭐야 죽일 수 있는거였어? 고양이가 없으면 여기 못올라가 난 죽일 수 있는지 몰랐는데 내놔 괜히 쫄아서 도망쳤네 갓니온데 일루와 일루와 내놔 이번에 점프해서만 먹을 것이여 안전하게 밑에 가지 않을거야 그러고 보니까 해골표시를 해골표시를 해놨네 친절하게 죽는다고 해놨는데 그쵸? 아 무서워 그만 아 무서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섯 목숨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서워가지고 아 아 죽을 뻔했네 가자 세이버하러 자 자 자 자 오케이 좋아요 이거 먹고 피해주시고 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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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고있어 좋은템을 알려줘야지 물에서도 먹고 물이 더 느린거 같아 욕심부려다 죽겠다 난 가자 다음 정렬됐을때 지금 그느낌 그대로 가면 되요 쭈욱 끝 긁어주시고 안돼 먹지마 아 이거 어떡하지 먹을까 아 이거 버리기도 아깝고 아 이거 먹지말걸 이걸 맞아 이걸 맞아 날 방해하지마 어 어 이딴 녀석이 이거 어 조심해 떨어질거 같애 무서워 내가 더 길어 내가 더 길어 사정거리 야 맞아라 이게 더 좋네 이쪽 이쪽 3D 이쪽 아 저거 뭐지 오케이 좋아요 천천히 떨어지지말고 천천히 천천히 좋아요 오케이 좋아 비켜비켜비켜라 올라갈거 같은데 오케이 예상대로구만 나 아직 머리가 굳지않았어 여기 뭐 있나 없네 여기 뭐 있을거 같은데 오케이 뭐야 들어가버렸다 역시 황금 만능주의 가자 계속 그냥 돈을 안에서 그냥 꿀통을 긁어내 긁어내라고 계속 뭐야 계속 나와 대박 가자 계속 먹어 계속 먹어 하면서 가 가 진행을 해야지 가자 계속 먹어 계속 계속 먹어줘 계속 계속 밟을것도 밟아주시고 2배 3배 복리간다 복리 점프할 필요없어요? 점프해야되는데 뭔소리야 점프 안하면 안나와도구만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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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조심 어허 계속 나와 잠깐만요 저게 세이븐데 이쪽에 뭐가 있어 여기 뭐가 있을거 같아 오케이 어? 캡틴 토드 왜그래 너 무슨일이야 구해줄게 내가 야 너 밟아야되냐 어떻게 구하냐 너 거기서 뭐해 그냥 나와 어 돈주는거 같은데 널 밟으면 돈주는거 아니야 아닌가 그냥 내가 점프해서 주는건가 아 아이고 아 없어졌다 에이 없어졌잖아 캡틴 도드 이거 죽여 일단 가자 캡틴 도드 널 구해줬으니까 템을 줘라 그렇지 아 별 어 그냥 갈뻔했네 엄청한 녀석은 그냥 거기서 돌지 말고 나왔으면 내 스커스 일을 하자 시간 없다 77초 빨리 가야되 여기는 세이브가 없음 area 음식 먹지마! 어어어!! Orderion 천천히 침착하게 후후후후후후후후 앗 아아괜찮아 점수야 점수밖에 안되요 자 좋습니다 점점 본색 드러내는데 Indust становится 좀 어려워지는데 다음? 다음 스테이지? 저기! 쿠파동상? 저건 뭐야? 어? 두개? 빠찌꼬? 닌텐도 네트워크 유캔 액티브 네트워크가 뭐 열렸대 뭐 사라는거 같은데? 됐어 안삽니다 됐어요 죄송해요 지금 제가 바빠서 아니요 필요없습니다 아니요 안간다니깐요 오케이 여기! 여기로 갑시다 뭐야 이거 그림자 식물같이 생겼는데? 자 식물 피치로 피치로 한번 가볼게요 섀도우 플레이 얼리 뭐야 아 그림자 플레이이군요 오케이 무슨말인지 알았어 다 죽여 그냥 그림자로 뭐 어떻게 플레이하는거 같은데? 그런거 필요없고 다 죽이면 되거든 자 좋아 어? 별이 있다 아아 요렇게 아 그림자있는걸 잘 봐서 먹어라 이행인거 같은데? 그쵸? 저 위에도 뭐 있었는거 같은데? 어 저 템 2단 점프로 갈수있어 호잇 오케이 돈이 좋아 돈이 최고야 호옹 여기도 돈이 있니? 돈이? 돈아 나와라 흐흐흐흐흐흫 어 고양이 캣 캣우먼 이거 뭐야 이 곰팔이같은게 안죽어 뭐야 안죽어 이럴수 돈이나 먹자 돈이나 무시해 무시해 자 이쪽이고 천천히 여기서 돈 먹어주시고 불도 쏘네 조심해야돼 자 여기 이상해 벽 여기 벽 이상합니다 여기 땡겨 여여여여 뭐 아닌가? 흐흐흐흐흫 기분 탓인가 벽 이상한데? 어? 여기도 이상한데? 여기? 여기 여기도 이상한데? 아닌가? 좀 이상하잖아 봐봐 이상하잖아 기분 탓인가? 뭐 숨겨져있는거 같은데? 어 조심해 돈 먹고 천천히 갑시다 자 자 가구 돈냄새 맡았다고? 어 벌써 끝이야? 아 뭔가 이상해 저거 이상해 뭐 아유 왜이렇게 많아 너무 많네 너무 많은거 보니까 아닌듯 어 갑시다 어 크으 케드먼 케드먼이야 그림자로 하는거야 자 죽이고 아 곱팡에 때릴 수가 없지 이 사람 먹고 저 스탬프 저 스탬프 어떻게 먹지? 아 앗 깜짝이야 여기서 위아래로 3D 아닌가? 어떻게 먹지? 밟아주세요 호호 한번더 호호 죽여버리시고 뭐야 이거 뭐지? 당근같은건데? 뽑는건가? 뭐지? 점프안키? 아 오케이 이런 기술이 있구나 엉덩방아 퍽 퍽 퍽 이쪽에도 엉덩방아 한번 해볼게요 저건 아무것도 아닌거 같아 이거 어떻게 먹어 스탬프 어 안먹어 어 이거 먹을 수 있을거 같은데 뭐지? 액션굿빵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D가 앞뒤로 움직여버려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가 않아 여긴가 혹시? 자 앞으로 쭉 그림자에 뭔가 비밀이 있어 뭐가 있을까? 그림자에 뭔가 비밀이 있어 시간 어 시간이 없네 뭐지? 여기에 뭔가 있는데 고양이로 긁어보라고? 아 뭐야 고양이잖아 고양이 아니면 못가네 하하핫 아니 뭔가 비밀이 있는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그냥 긁는거였군요 그냥 긁는거였어 고양이 없으면 못먹는거이? 어? 저기 뭐있다 걷고 어? 자 보너스게임 자 밟아주시고 저기있다 어디냐 여기야 호호 오케이 좋아요 아까 죽인거 이거였네 이거 쓸모없는거 이거 시간없다 빨리 가야돼 어우 나 빨리 가야돼 어우 나 시간없어 나 빨리 가야돼 50초 남았어 이상한거 본다고 오우 빨리 가야돼 빨리 잠깐만요 근데 여기 길이 있거든요 뭔가 있을거같애 이럴줄알아 캡틴토드 야 씨 뭐야 아 이거 죽여야되는구나 야 빨리 빨리 줘 별 빨리 줘 죽였어 빨리 빨리 아 시간없다 아 빨리 가 다 모았다 다 모았어 빨리 아아 그래 가야겠다 야앗 아 그 이상한 그림자 때문에 다 모았어 띵 띵 띵 띵 띵 좋습니다 스탬프는 뭐 다 모으면 뭐 주나요 그냥 업적같은건가 저거 괜히 저거 숨겼을 필요없는거같애 스탬프 저 위에 위에 맵도 하나 가고 어 길 코파 동상은 뭐야 시간 다 되면 당연히 죽겠지 뭐 당연한거고 아 여기 아 뭐야 아 갈수있어 15개여야지만 갈수있는 그런 맵인데 버너스 맵같은건가 어 스탬프도 좀 필요한가봐 계속 스탬프 그걸 보여주는거 보니까 뭐야 터치 터치 터치로 하는거구나 아 아 이거 위우패드 터치가 있거든요 터치로 흠흠 올리는거네 흠흠 자 돈먹어주고 터치 위우패드라서 터치가 있는데 위우패드 아니면 어떡하냐 다른걸로 나오나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 투명개구리는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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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흫 자 이거 먹고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될거 같은데 터치 귀찮게 요렇게 요렇게 먹고 아 필요없어 아 필요하지 세이브가 없으니까 아 뭐야 아 바뀌는거구나 예 고양이가 짱인데 흠 터치 음 자 요렇게 터치해주시고 어 머리 머리 어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먹어주시고 네 뭐야 어 시간제한있구나 자 이거 먹고 자 고양이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 자 세이브하고 어 이건 뭐야 오우 죽을뻔했네 저기 위에 올라가서 블로우 오케이 갑시다 블로우가 뭐야 그냥 가는거 아니야 오케이 이거 뭐야 이거 민들레 민들레씨야 후 후 부르라고 후 부러 뭐야 어 대박 후 진짜 돼요 진짜 후 왜 어떻게 되는거야 후 불어도 되는데 뭐야 뭐야 그거 옛날에 짤방중에 그거 있었는데 뭐 말하니까 된다 마이크구나 후가 아니고 아 마이크군요 요 예이 마이크였어 난 진짜 바람을 눈길인줄 알았네 알았어 알았어 가 그냥 가 말하면 안돼 거북이좀먹읍시 ullah justify 구워dramatic 엽 스피드 한 번 가실까요 갑시다 피치니 go 가자 으아아아아 arriver 달려 달려 호호 호으오 슝 아 분위기에 왜 이래 여기 졸리냐고 여기 죽어 죽어 죽어라고 먹고 내려와봐 돈이 있어 어, 저기 돈 없어졌다 돈 돈 돈 노오 노오 아 우리 고양이 없어졌네 아 고양이 없어지면 안되는데 희미한 두누님 생각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고양이 아 이거 고양이 없으면 빡센데 어이 어이 또 시간 시간 은근히 없다 여유를 부리면서 가면 안돼 내려오세요 아 말하면 안돼 말하면 안돼 이야오 후우 아 그냥 가자 하나 어디서 못 먹었네 헤헤헤헤 아이고 밑에 별이 있었던건가? 위엔줄 알았네 당연히 보통 저렇게 되어있으면 위에 뭔가 있을거라 생각하고 이루어왔는데 아래에 별이 있었나봐 나중에 필요하면 온대이지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어? 뭐 이상생겼어 보너스같은거 저건 뭐지? 보너스인데? 일로 한번 가볼게요 아 버섯마을 왜 지옥에다 저기 지하에다가 만들어놨니? 템 내놔 작은거 작은박스 그렇지 작은거야 백프로지 아! 아이씨 장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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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이 싸대기좀 받아라 싸대기 어머이 얘네 장난이 심하다 싸대기 어 다음에 두개다 좋은거 준비해놔라 알겠어? 애들 데리고 온다 이거 깼어야 이게 나오는거군요 뭐야 집이 없어졌어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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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먹고가자 보너스같은거 이런거는 마리오가 잘해 아이고아이고 마리오로 가야되는데 도박은 마리오가 잘하는데 웰컴 투 미스터리 하우스 별이 있어요 여기 별이 많다 해물 빈다 별이 많이 있다 그냥 이거 먹으면 되는건가 밟아주시고 밟아주시고 죽여주시고 죽여주시고 별 첫번째 별 먹었구요 그 다음에 이거 먹어버리죠 실수로 꺼지시고 별 간단하네 다 먹을 수 있겠다 각 방마다 하나씩 다섯개 고양이 얘 이름 뭐죠 얘 이름 뭐야 고양이 먹었다 이게 더 좋은거 같은데 아 이거 못먹었다 아 이거 불로가 써야되는데 에이 아 실패했다 음 저거 죽였어야되는건가 두개 못먹음 잠깐만 또 도전할 수 있어? 아 또 도전 되네 실패하면 끝이고 오케이 고고 어어 천천히 죽여주시고 별 먹어주시고 여기서는 불이 좋은거 같애 불로 한번에 죽으니까 죽여주시고 좋아 여기까진 좋아 어 또 나왔다 아냐아냐 별 저기 불로 바꿔 이거 페이크네 페이크 페이크 쩌네 이거 안잡고 별만 먹을 수 없냐고 그렇게 안되는거 같은데 죽여야돼 봐봐 안죽이니까 안뜨잖아 오케이 다 죽여야 뜨잖아 오케이 그냥 밟아도 안돼요 죽이는게 목표야 어 밟아 밟아 오케이 간단하네 말그대로 보너스게임 오케이 다섯개 다 먹었다 어렵지가 않네요 3D월드는 난이도가 좀 낮은거 같애 아직 스티지 2지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어둠이 μ믹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